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주차 전공 레슨 발성법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5주차 때 여러분들 플라 플라 니 도미 쏠팜이라도 플라 플랑 콧소리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많이 연습했나요? 여러분들이 고음을 더 내고 싶다 또 저음을 더 많이 내고 싶다 꼭 필요한 발성법입니다 자 오늘은 플라 플라 니 에 이어서 오늘은 음감을 익히는 내가 내는 음계가 정확한 음계인가 또 많은 도 옥타브 도미 쏠도 도미 쏠도 도시라 쏠파미래 도 음악에 아주 기본적인 거죠 도레미 파솔라시 도 사이에 반응이 있지만 오늘은 도레미 파솔라시 도 정확한 음감을 익히는 발성법이 되겠는데요 먼저 개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도레 도 미 도 파 도 솔 도라 도 시 도 도 도 랄 미 파 솔라 시 도 렐 가는데 도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도레 도미 도 파 도솔 도라 도 시 도오 옥타브 도시라 술 많이 내려올 때 도시도라도 술도포 도미 노래도포 우리가 왜 이 발송을 하나 항상 여러분들은 왜 내가 이런 발송을 할까 여러분들을 인지하시면서 발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음 정확한 음감을 익히는 형태입니다 도래 도 미 도 파 도 솔 도 라 도 시 도 도 여기까지 조금 안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분만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보만 보고도 여러분이 노래할 수 있는 스케일 발송량입니다 도래 도 미 도 미 도 레 도 미 도 파 도 솔 도 라 도 시 도 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도 레 도 미 도 파 도 솔 도 라 도 시 도 도 도 도 도 고 자 발송은 어떻게 노래가 다릅니다 이거는 감정을 잡을 필요 없겠죠 이거는 더 정확한 음정, 더 정확한 울림. 울림이라는 것은 저음 때 아래 울림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중음 때는 가운데 울림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발성 연습할 때는 앞소리, 경구계를 부딪히는 앞소리보다는 뒷소리, 연구계를 넓혀서 내는 그런 발성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기억하시죠? 경구계를 울려서 내는 앞소리입니다. 연구계, 입천장 뒤쪽을 울려서 미간으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울리죠. 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도 울립니다. 그런데 앞소리 가 아니라 경구계를 때립니다. 입천장, 딱딱한 입천장, 경구계 우리가 대부분 가요를 할 때는 연구계의 울림, 뒷소리보다는 앞소리, 경구계의 울림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거기에 호흡을 섞어서 내면 아주 또 여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죽어도 못 보내 내 내가 어떻게 아 이렇게 경구계를 때리고 호흡을 섞는 겁니다. 이걸 연구계의 울림으로ZA요 . 완전히 질감도 틀려지고 느낌도 틀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발성을 원하는 느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좋겠죠 도레니파솔라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시나 슬픔이래로 이번에는 도를 계속 이어서 갑니다 도레니파솔라시도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되겠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갔다가 다시 도레미파솔라시도 괜찮습니다 안돼도 공부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려오기 도시도라 도솔 도파도 미 도레 도 도 네 한번 더 해볼까요? 도시도라 도솔 도 도 미 도 미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레, 도, 도 쉽죠? 자 한번 더 여러분도 많이 보겠습니다 도시, 도나, 시작!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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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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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 도, 바, 도, 솔, 도, 바, 도, 미, 도, 에, 푸, 도 아직 안되는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이거를 오늘 했다고 오늘 다 되는거 아니죠 이거를 매일매일 여러분들 발성법 연습할 때 이거는 뭐 한 10분 20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개이름 충분히 익혔다고 생각 우리가 하고 개이름 말고 이번에는 개이름말고 자음과 모음을 한번 섞어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첫번째 가, 기, 아, 이, 아, 이 연속을 하는거죠 가, 기, 가, 기, 가, 기, 가, 기 가, 기, 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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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 가, 기, 기계 게이름은 잘 되는데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잘 안된다. 당연한 겁니다. 왜 안되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게이름은 당연히 우리 몸에 도에 대한 음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카는 도음이 아니죠. 그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반복하면 됩니다. 음악은 뭐라고 그랬죠? 음악은 뭐죠? 네. 반복. 반복. 따라가고 반복하고. 운동선수들 이두박근 뭐 이런 흉근 이런 거 무거운 거 한두 번 들었다고 딱 생기는 거 아니죠? 노래. 우리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1kg짜리 10번 이거를 계속 1세트를 5세트, 10세트를 해야지만 아주 몸이 좋아지는 근육들이 생기게 됩니다. 노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한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키 시작 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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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기 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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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내려오기 시작 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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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참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카키가 아니라 쿠키 쿠가 도가 되겠죠.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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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올 때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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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시작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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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기 시작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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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쿠키 시작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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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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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시다보면 아 발음은 잘 되는데 이 발음은 안 되고 우발음은 잘 되는데 오발음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어색한 모음이 나오느냐 아니면 내가 편안한 음을 낼 수 있느냐 역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캐키, 카키, 고키, 캐키 또 뭐가 있겠죠? 쿠키 쿠키 아, 에, 이, 오, 우 모음은 이 다섯 가지를 다 우리가 대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쿠키를 하고 있습니다. 쿠키, 쿠키, 시, 시작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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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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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내려오기 쿠키, 시, 시작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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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마음 그렇게 말할거야 쿠키 시작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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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기 시작 쿠키 쿠키 구키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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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발성은 우리가 왜 하는거죠? 도레미 바솔라시도 음과 미킥입니다. 그래서 기본 도부터 도미 도솔 도도 옥타구 도 솔 도 미 도 도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앞분만 봐도 도 레 미 도 파 도 솔 라 도 나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3도 띄기 5도 띄기 그 다음에 6도 도 도 레 미 파 솔 5도죠 도 레 미 파 솔 도 솔 도 솔 5도 띄기 옥타구 띄기 도 도 도 이런것들이 자유롭게 되는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잘 해 놓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노래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많은 우리 보컬 전공학생들이 보컬 트레이너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베이직이 여러분들이 안에 있다면 학생들을 여러분들 제자들을 또 이렇게 가르칠 때 이런 베이직을 가르칠 수가 있는거죠 처음부터 노래를 가르치기에는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진단할 수가 없는거죠 모든 것이 베이직을 한번 진단하고 그 가수에 맞는 노래를 우리가 선택하고 또 노래는 이제 거기에 발성과 이런거 플러스 이제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도 어떻게 내느냐 감정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베이직을 여러분들이 충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좋은 보컬 트레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사람이 제자들이 못 내는 소리를 여러분들 끊어낼 수가 있는거죠 아까 우리가 목에서 에이 이렇게 하는거보다 에이 배에다 힘을 주면서 그렇게 연습할 때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듯이 그런것들을 학생들에게 잘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학생들이 나중에 보컬 트레이너 할 때 굉장히 좋아할겁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했는데 역시 오늘 6주차 수업에 과제가 있죠 그 과제는 도래 도미 도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주 없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래 도름만 가요 도래 도 미 도 파 도 솔 도라 도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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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소통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멋진 과제 좋은 과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6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